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이민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한국의 그 이민이 왕성하게 된 것은 겨우 한 30년 정도 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중국과 일본은 어떤 이민사를 갖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인구가 많아서도 그렇지만 값싼 노동력을 해외에서 끌어다가 일종의 사용한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무성영화나 또는 오래된 그 서부영화 있죠. 그런 것도 가끔 봐요. 굉장히 그 머릿속이 맑아지고 그게 이제 일종의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 무성영화는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종의 역사를 그대로 우리가 훑어볼 수 있고요. 요새 영화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볼 수 있어서 저는 오래된 영화들을 좋아해요. 뭐 어쨌든 그런 서부영화에서 가끔 보면은 중국인들이 그 쿠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노동력으로서 미국이나 캐나다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가 한 100년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년도 더 됐죠. 그랬는데 그 가령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철도를 놓게 된 것도 그 중국의 값싼 노동력이 들어와서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철도를 놓아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굉장히 그 자연재해와도 싸워야 되고 뭐 인디언과도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난제가이기 때문에 그 중국 노동력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벤쿠버에 왜 중국인들이 많은가 뭐 그 차이나타운드 다운타운에 가보면 한 견후로 약간은 그 낙후된 지역처럼 보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동부에서 이제 서부 쪽으로 오다가 보니까 종착역이 벤쿠버이기 때문에 벤쿠버에 눌러앉게 된 것도 있고요. 또 벤쿠버가 날씨가 가장 따뜻한 도시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LA 그쪽에 보면은 뭐 그 캘리포니아 그 지방에 미국에도 그 LA에 그 차이나타운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도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이건 추론이고요. 제가 아는 건 아무튼 캐나다 역사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자기네가 그러니까 중국 이민자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그 인종차별 비슷하게 그 제2의 인종 같이 취급을 받았죠. 왜냐하면 값싼 노동력에다가 뭐 외모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최근이죠. 이 사람한테 안 좋은 이미지를 이 서양 사람들한테 주면 안 되겠다. 우리는 단결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래야지 살아나갈 수 있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중국 커뮤니티 이외에 나가서 나쁜 짓을 했다. 그럼 굉장히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뭐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칼로 가서 찔러 죽이기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방어를 했다는 거죠.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래도 한 16년 이상을 살고 있으면서 느낀 말은 뭐냐면요. 굉장히 큰 대학교, 종합대학교에 보면 이 홍콩, 나중에 이제 홍콩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집성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지역을 지몬도에다가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재력가로 된 사람들하고 또 그렇지 않고 원래 그 중국인으로서 오래전부터 살던 그 세대를 물려밀려서 살던 사람들 모두가 어떤 일을 최근에는 하냐면요. 굉장히 정치인한테 도네이션, 후원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힘을 기르고 또 한편으로는 대학에 가면 무슨 무슨 관, 그래가지고 무슨 파비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집을 갖다가 이렇게 특별히 관, 무슨 무슨 관 그러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대우가 지워졌으면 대우, 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써가지고 그 사람을 기리면서, 그러니까 중국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집을 아이에 기부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후원금을 엄청 모아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굉장히 애들 교육도 열심히 라서 이 사람들이 그 열매, 교육이면 교육기관에 대한 그 열매를 다시 중국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뭐 제3세대, 제2세대, 그 세대를 물려밀려 그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쪽으로 많이 일을 합니다. 일종의 이미지 개선이죠. 그런 역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요. 일본 사람들의 경우는 일본 사람들의 이민 역사도 한 100년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1880년대 뭐 이때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를 했냐면요. 그 방학관 있죠. 방학관 노동자로 많이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그 뮤지엄에 가보면요. 그런 역사를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 후에 전후에 뭐가 됐냐면 적국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이렇게 갇혀져 있을 때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은 자기네 이미지가 안 좋다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그 벚꽃도 많이 신고 그 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의 경우는 여자들이 이제 결혼을 통해서 많이 백인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커뮤니티 일본 커뮤니티에 가보면요.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 그 이민관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 현재의 그 일본의 문화를 알리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뭉치는 힘도 상당히 강합니다. 일본 사람들도.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좋은 이미지를 줄까. 그러니까 일종의 국가관이 투철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케이스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 한국 분들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머리도 좋고 강하죠. 그래서 어디 가서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단결력이 좀 약하다는 거 그거는 이미 다 알려진 거지만 그것은 이제 뿔뿔이 그 능력이 워낙 강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어떤 것을 위해서 이제 기금을 모아서 무엇을 하자. 이런 일에 굉장히 조금 약한 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의 좋은 점은 뭐냐면요. 그 아시아 사람들이 갱단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아시아에도 그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베트남하고 중국 뭐 이런 계통이 굉장히 또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 사람은 굉장히 유교적인 그런 게 있어서 남 그리고 원래 뭐 홍익인간 그래갖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려는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좋은 문화를 가졌죠. 그래서 굉장히 대인으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 대해주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뭐 후하게 대접을 하잖아요. 외부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경계가 굉장히 없죠. 사실은 한국 문화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대인의 문화다. 또 홍익인간의 문화다. 뭐 인류애가 강한 문화다. 원래 생겨먹길 그렇게 생겨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뭐 물질주의라든가 이런 위계 질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문제를 좀 일으키고 또 셀피쉬한 거. 그러니까 이기주의가 물질주의가 있다 그러면 자기 것을 찾기 때문에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뿔뿔이 생활을 하면서 뭉치는 게 좀 약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벤쿠버에 있으면서 왜 한국 코리아타운이 생겼냐 하면요. 그 역사를 보면 굉장히 또 흥미로워요. 뭐냐면 그게 코키틀람이라는 어떤 지역이 생겼는데 그 지역은 조금 다운타운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한 약간 15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코키틀람 지역구의 교육구, 교육청에 재정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뭐라 그러나 한국 유학생, 국제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학생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가서 마케팅을 막 했어요. 저도 그때 한국에 있을 때도 가본 적이 있거든요 한 번.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교육구에서 그러니까 학교 내에 외국인 과정, ESL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과정을 열면서 한국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한 명당 받는 액수, 학비가 엄청 높기 때문에 교육청의 재정이 굉장히 많아지게 하는 플러스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계속 2년을 지나가게 되면 한국에 못 들어가면 계속 여기 있게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한국에 가서 첫째 적응 못하는 학생, 또 여기서 적응을 또 너무 잘한 학생, 이 두 가지 부류가 그대로 눌러앉게 되는데 이때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와 있거나 또는 계속 유학생으로 지내거나 이 두 종류 중에 하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학생과 학부모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식당도 생기고 마켓도 생기고 그래서 슈퍼마켓도 생기고 지금은 제법 큰 그런 코리아타운을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이민사를 전체적으로 스케치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차차 제가 흥미로운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